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경제복장 백종만입니다. 봄바람과 함께 축제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흥시도 시민의 문화향후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곳곳에서 특색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아오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아오 거북성을 배경으로 한 사계절 테마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맞이 달콤축제와 여름 해양축제, 가을 그린 페스타 그리고 겨울 산타 페스타입니다. 이번 거북성 사계절 축제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아오 지역특색과 정체성을 살리고 간내 제조업체 수상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일회성 문화행사를 넘어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봄날의 달콤함을 즐기는 거북성 달콤축제 그 시작으로는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인 거북성 달빛공원과 거북성 마리나 경관부르즈에서 달콤축제를 개최합니다. 봄에 어울리는 달콤 디저트를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흥식 간내 카페, 디저트 판매 업체와 연계해 쿠키, 케이크 등 판매의 디저트 페어,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달콤 디저트 공방, 봄에 어울리는 수금의 품을 제작하는 달콤 만들기 공방 등 이색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또 두엣 가요제, 버스킹 등 각종 공연과 더불어 거북성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스탬프 투어, 가족과 함께 게임, 레크리에이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저트에 닿는 관심과 소비가 많은 MZ세를 비롯해 디저트 문화를 즐기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싱그러운 봄 기운을 가득 담아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식 여름 대표축제 거북섬 해양축제 맑고 푸른 시야와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섭비자와 품은 거북섬은 여름에 가장 빛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거북섬 A파크와 시야 1대에서 거북섬 해양축제가 열립니다. 거북섬 해양축제는 올해 3회째 개최하며 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불꽃을 제공해 무더위를 날리는 시흥시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요트와 보트를 즐기는 해양 레저 체험을 비롯해 거북섬 물총열이 여름 레저 용품을 만드는 썸머 글래스 갓내 소공인과 함께하는 썸머 마켓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여름바다와 어울리는 락페스티벌, 시야와 시흥시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개그쇼, 시야우를 가려주는 수상 레저쇼, 거북섬 밤하늘 장식간 레저쇼을 통해 시원한 해양축제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야우 가치를 대생하는 거북섬 그린 페스타 선선한 가을 바람 부는 10월에는 거북섬 그린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거북섬 별빛공원과 시야우 일대에서는 오염을 극복한 시야우를 통해 자연을 소중히 배우고 환경을 재미있게 접하는 그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자전거, 태양광 등을 활용한 NLE 놀이터, 업사이클, 파업 놀이터와 채용 공방, 지역 청년 예술과 함께 시야우를 그려보는 도리닝 놀이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화, 수라 등 생태영화를 상영하는 에코영상제, 생태생물 유튜브와 함께하는 시야그림 콘서트, 폐자재 활용 악기를 연주하는 환경관련 거리극, 시야우 이야기를 담은 시야전시회 등 특색있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 슬루프들을 주제로 한 먹거리 마켓,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로에이스트 마켓, 시민 벼룩시장인 버리지 말자 등 축제 전반의 친환경 가치를 담으며 시야와 시흥시를 더 널리 알려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에 즐기는 거울 산타페스타, 거북선 사계절 축제의 마지막은 오는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열리는 거북선 산타페입니다. 크리스마스 티르와 야간 조명을 꾸며진 별빛공원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한껏 만끽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날이 추워도 거북선을 즐길 수 있도록 빈 상가를 활용한 실내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캐럴, 재즈 등 겨울에 올리는 특별 공연과 함께 산타 모자를 쓰고 거북선을 즐기는 산타 투어,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거북이 스케치봉을 진행하고 빈 상가에서는 거북이 도리는 체험, 워핏과 커피 만들기, 빛과 관련된 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추진해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거북선 사계와 어울리는 특색 있는 축제를 통해 시아와 가치를 인지될 높이고 시민과 방문객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시아와 거북선 사계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